그런 생각 지금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근접전에서 아 2대2 남아내기 힘든데 또르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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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서 샷건 샷건 아 샷건을 위에만 냈어요 카메라처럼 써주는 아 저것이 말로만 듣던은 아 그 카메라 카메라가 사진으로 찍어주기는 아웃라스트 게임도 아니 개같은거 아 티제비니 배풍스 6개 감사드립니다 자 수나가 여기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또 지나가거든요 100%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오게 이게 한마디야 자꾸 반샷이 뜨는거 아니야 아 반샷 떴어요 또 티아이즈가 이러면 안되지 아 수류탄 괜찮습니다 위폭 얼마 안날라와요 괜찮아요 아 미친 오케이 원콤 오케이 좋아요 자 이제 3명 남아서 쟤네들은 어차피 수나가 많이 없을거여서 여기서 견제하는게 차이 낫겠네요 뭐야 아 얘가 자리를 잡고 이럴때는 앞에가서 자리를 잡으면 됩니다 제가 이러면 돼요 오케이 좋아요 아 가비 자 한명 남았죠 이거 끝까지 봐야돼 끝까지 봐야돼 그래도 우아쿠킬러 들어가지마 아 죽었어요 우아쿠킬러 야 애들아 들어가지마 들어가지마 제발 그냥 즐겨 자 그냥 즐겨 야 아 예원이가 이걸 어 자 갑시다 좋습니다 윗폭이 이러면 이렇게 날아가던가 저쪽으로 내가 윗폭을 날렸던 추억이 내가 있네 오케이 아직 애들 많아 아직 수낫은 애들 많아 아 저 아깝다 아 쟤들 근접이랑 싸우느라고 나는 전혀 신경도 못쓰겠다 쟤 아 아 까비 딱 거기 보고 있었으면 됐는데 자 에이롱이 지금 무너졌어요 우아쿠 킬러 수류탄 한번 던져주는데요 이번엔 좀 좋은 곳에다 그렇죠 리치 선정 굉장히 좋았구요 자 자 아가리 찢어본다가 지금 스나지를 들고 있는데 아마 저게 제 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아닌가요 자 이 사이로서 이게 물리엔진이 완전히 똑같은게 그 관저 모드에서 보면 타겟이 그 원래 그 게임하는 유저의 그 타겟의 에임하고 안맞잖아요 서든어택1이 관저 모드할때 그거조차도 똑같아요 똑같은 물리엔진을 갖다 쳐놨다라는거를 여기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도대체 300억을 얻다 쓴거지 자 2대2 동점에서 예원 또르르 아까 똑같은 상황에서 에이롱과 그렇죠 아 저건 아니에요 저건 아니에요 지금 아 시간 때문에 오히려 못오게끔 견제해주는 이런 플레이 해도 괜찮아요 추가시간이 이런게 없어가지고 조금 더 유리하네 31분 후 저는 치킨먹으러 갈거야 배고파 나 한끼도 안먹었는데 아 아 아 아 이 와중에 아 셧다운제 짜증난다 아 이 와중에 학생있나보네요 우리팀에 아 누가 셧다운이 짜증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세그리게이션 아 저분이 이 와중에 학생이 있네 지금 아 진짜 이 서든어택 팀은 정말 이거 어떻게 이거 이렇게 좀 해줘야돼 이거 음 어 찢어버리고 있어요 저기 애들이 좀 맛집인데 저기 어 맛집인데 여기 맛집 냄새 찐했어요 지금 여기 아 그러나 A가 뚫렸습니다 자 예원 뒤치기 노려주고요 다시 한번 예원이 어 예원이 여기있다라는거는 글쎄요 내가 좀 앞쪽에서 있는거를 이제 상대들이 아니까 아 그리고 총 총 자체가 LK다 보니까 한번 어 원거리전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거 같구요 자 들어왔어요 자 한명 키를 따는거 봤죠 자 오아코 킬러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자 이럴때 김예원이 한번 들어가주는것도 지금 매우 좋은 판단일 수 있어요 자 A쇼신가요 이쪽으로 유도를 했구요 아 김예원이 잘했죠 에이롱으로 들어온거 딴거 같네요 음 마모님 이렇게 혼자서 온라인 FPS 하는거 낯설어요 저는 낯선정도가 아니라 제 자신이 싫어요 지금 아 여기 또 맛집이라는것도 알아가지고 상대 또 저거하니까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가서 어어 나 죽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자 아니라는걸 깨달았을때는 이미 저승에서 저승에서 심장이 멈춘 상태에서 들어갔죠 역마침 샷 거의 천장에서 그냥 어어 살을 내줬어요 그냥 아 수류탄 어어 수류탄 날카롭네요 수류탄 날카로웠어요 자 에이롱의 지금 완전 스나전에서 완전하게 블루틴 밀렸기 때문에 예원의의 지금 어깨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어느정도냐면은 거의 어깨가 50cm를 넘어서 약간 그 철자있죠 60cm 70cm제는 그 철자정도로 어깨가 지금 정말 넓어야 돼요 아 지금 매우 무겁습니다 어깨가 자 일단은 원샷 한번 날려주고요 아 총탄 안가는 이런 판단 좋습니다 여유롭게 그래도 어 한번 갈아주고요 자 4대2입니다 4대2 지금 위치가 어느정도 노출이 됐을거고요 자 아 예원 자 그러나 이 와중에 우아코 킬러가 무너주면서 자 아직까지는 많아요 3대1이기 때문에 이러면 양쪽에서 싸먹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한명 잡아주고 아 이거 총탄갈대 정말 조심해야 되는지 그렇죠 고개 숙이고 오른쪽에 봤어요 자 여기서 단서 한번 한명 더 추가적으로 권총으로 맞서는 김예원 자 가는척하다가 다시 뒤로 빼는 판단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깊숙이 들어가버리는 레드팀 뭐하나요 이걸 초등학생이 셧다운즈를 걸리네요 제가 봤을때는 이 셧다운즈를 순수한 영혼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순수한 영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별로 잘하진 않았어요 아 좋네요 아 저 이거 바로 레디 받겠습니다 이거 남은 시간 동안은 A보급수가 꿀이에요 예원이 형 믿고 갑니다 진짜로 클랭까지 있네요 이탈리아 세계적인 글로벌 게임 개신망 자 들어갑시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근데 매너가 그렇게 좋대 이탈리아가 정확히 말하면은 이 길이 좁아가지고 거기에 원래 마차가 지나다니는 길이거든 그러다보니까 그 길에서 자동차들이 지금 지나다녀서 길이 너무 좁아서 누가 이제 박아도 범퍼를 박아도 아 그냥 괜찮아요 저희 보험회사 부르지 마세요 제가 그냥 감당할게요 이런데 자 개소리는 그만하고 자 A롱이 좀 위험하죠 아 아 지금 뒤에 있는 옆에 있는 애한테 썰렸어요 옆에 있는 애 방금 지나가는 애 말고 이거 끝나가 밥 먹습니다 여러분들 저 밥은 먹어야죠 자 김예원이 없어요 오 레드팀 시원하게 밀립니다 아 김예원이 없어도 털리네 김예원이 이 와중에 세그리게이션 세그리게이션 일단 블루팀이 좋은걸 알고 어떻게 냄새 맡고 여기로 바꿨구요 그러나 우아쿠킬러가 자 우아쿠킬러 굉장히 잘해주겠어요 소통화응 자 이거 아마 설치가 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굳이 저 총소리를 내줄 이유가 있었나 싶은데 어 뭐죠 어 오른쪽 있다 아직 안왔어요 아직 안왔어요 아 게임 끝났어요 어어 아 아 기가 막힌다 어 기가 막혀 아 좋네 밥먹고요 밥먹고 이제 유튜브 편집해야지 오늘 좋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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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원클릭 한 목숨 아 아 투클릭 두 목숨 아 이게 줌을 안하니까 앞에 맞아버리네 뭐야 쟤 또르르 왜 저러냐 쟤 치킨 먹자구 에이 귀찮아 서든허탱은 이 진짜 이 그 종이같은 이 클릭 클릭으로 한 목숨 죽이는거 이거 진짜 이 타격감 개선좀 해야돼 이거 아 어차피 망했지 자 개선보다는 반성을 해야겠네 그러면 아 어차피 아 어차피 두 명밖에 남지 않았구요 어 반샷맞아 다행이다 개 럭키 자 반샷맞았어 쟤 내가 봤을때는 한번 나오긴 나와 나는 나는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 지금 두 명 다 쓰는가 에이사이트 에이사이트 위험하네 오케이 오케이 이거다 이거야 6킬 1 낫이야 이거야 좋아 좋아 여기 수나 자리가 꿀이야 저 칼질은 왜 하는거냐 아니 저 칼질은 왜 하는거야 진짜 어떻게 한발 유도시키려고 하는건가 어? 아냐아냐아냐아냐 쟤네들 여기 신경 못써 어 어 예원이 들어왔네 방이 없어서 들어왔네 예원이가 방이 없어서 들어왔어 어 한국서버 방이 없.. 아 한국밖에 없지 서버 아무튼 전 서버에 방이 없어서 여기로 온거야 지금 예원이가 여기 다시 왔네 냄새는 제대로 지금 뭐야 아 이방 아니면 희망이 없다라는걸 딱 느끼고 왔네 한 명밖에 없어요 이제 제가 봤을땐 이건 분명히 개돌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에휴 잡으러 가자 아 아 이거 내껀데 제군대 건방 경쟁전 끝났고 이제 2주 뒤에 됐네 내가 경쟁전 새로 하려 그랬었는데 경쟁전이 끝나면 2주 뒤에 다시 새로운 시즌이 된다네요 그때 좀 한 번 할 수 있으면 같이 하고 시키는 힘이 잘하니까 저거 누구냐 저기 앞에서 누가 저렇게 갈기는 거냐 예원이냐 예원이 미쳤네 쟤 와 갈기는 거 봐 예원이 뭐 죽지를 않아 예원이 갔냐 아 미친 김예원 자 A숏에서 자 잘 보고 있습니다 저 수류탄 좀 위험한 아 수류탄이 아니군요 자 CIG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저 시체는 뭐죠 저거 자 지금 상대팀에 상대팀 멘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어디든지 딱 지금 스캔내죠 아 마무리 깔끔합니다 아 기모찌예요 음 뭐지 음 아 이제 900원이 돼서 P90을 넣을 수 있겠는데 게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음 자 수요일날에 운영자님 만나는데 만나서 서든어택 2 리그 열면 안 되냐고 한번 물어볼까 하디슈 한번 밀어달라고 하면 싸덱이 맞는 거 아니야 어 예원이 털렸다 이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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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착하게 게임하자 아니 근데 재밌어 어 정말 이게 단순한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고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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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완전 뚫렸네 아 이게 안 맞아 뭐야 아 월샷 쏘려고 그랬는데 아가리 찢어본다가 저기 갔네 어 자 폭스 폭스 잘해요 괜찮아요 폭스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쟤네도 뭐 두명밖에 없고요 그냥 이거는 뻑이면 됩니다 오는 것만 막아주면 돼요 다른 거에 필요가 없어요 오는 것만 막아주면 됩니다 오는 것만 아 썰리는 부분 썰리는 부분 음 좋아요 데미지가 248%가 들어갔네요 아 저걸 놓치네 자 자 어디로 갔죠 어 들어갔는데 분명히 샷건으로 바꾸고요 만났으면 불사주로 만났을텐데 아 이거 설치하고 있나보다 죽었네요 아 얘가 숨어있더라고 불사주가 그래서 불사주로 못보고 설치하러 간거야 오케이 글쎄 한번 참여는 많이 하지 않을까 상금이 있다면 자 스나들이 나랑 놀아주진 않아 이제 스나들이 나랑 좀 놀아주겠네 아 내 술을 타네 아 안죽었네 자리 바꿔야겠다 안되겠다 자 예원이 자 김예원 자 한번 각보입니다 자 A쇼 놓지 말라고 계속 시간 끌어주는 이런 플레이도 좋구요 총알이 많아 총알이 많아 어 이러면은 전체적으로 A롱을 다 가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여기 많은거 같죠 A쇼스에 샷건으리 이건 아니에요 아 죽었네 굳이 저길 앞에 가있을 이유가 오케이 예원이 아 이거 이것도 살짝 불안해긴 하거든요 너무너무 나가면 안되요 아 오케이 여기까지 왜냐면 마지막 한놈이 스나일 가능성이 네 저기까지만 써서 해냈어요 자 이렇게 된다면 지금 있는 무기 AK에 아니 AK 얘는 줌을 달았네 줌을 안쓰고 가는게 훨씬 낫죠 지금 온다 왼쪽에 왔다 왼쪽에 왔어 수류탄 던집니다 자 스나 자리에 수류탄 던지고 이건 딱 들어올 필이에요 딱 들어올 필이에요 들어오죠 스나 있는지 알고 들어오네요 의사소통이 안돼요 팀에 의사소통이 안돼 지금 누가 얼마나 만지는 전혀 몰라요 어 어 지금 의사소통이 안돼 의사소통만 돼도 지금 어 싸우다 죽을텐데 저거는 뭐 의미가 없어 지금 어 음... 아아아아 자 김예원 아 샷건우리 또 저짓거리하고 있어요 샷건우리 샷건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샷건우리 굉장히 강한 어 심지어 샷건에다가 레이저를 박았네요 아주 강해요 어 야 수류탄이 아니구요 연막탄인가요 청광인가요 연막인거 같은데 자 각보고 있습니다 자 이건 한번 들어갈 생각인거 같은데요 자 들어가네요 어 오른쪽이 못봤나요 자 그러나 인사만하고 안부만 전하고 다시 나오는 샷건우리 정면에서 데미지 34% 20% 자 어어 좋아요 이거 근데 샷건을 저렇게 쓸거면 그냥 라이플 드는게 나은거 같습니다 샷건우리는 10% 20% 죽이기에는 몸이 물몸인데 너무 아깝죠 자 김예원 큰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동료들이 죽어도 자신의 자세는 변함없습니다 여기에 딱 있겠다라는거죠 자 일단 폭스 들어갑니다 전진순아 전진순아 자 전진순아 반참 맞은거 같아요 사막했습니다 자 김예원 팀원이 죽더라도 자신의 그쵸 아 이거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무리 한명이어도 좀 위험할 수 있는데요 아 좋네요 아 좋네요 아 예원이형이 잘하네 몸에 핵을 발랐나봐 안맞아 안맞아 뭐야 이거 야 뭐야 칼빵 맞았어 아 저거 들어온거였냐 어 이거 한 번 이거 한 번 얘 노린다 나 이거 나 한 번 얘 노려 100%야 이럴줄 알았어 내가 저게 이게 스나끼리 느끼는 그게 마음이거든 이게 한 번 여기 들어오네 한 번 들어와 내가 봤을 때 한 번 들어와 반참 맞았나 아니네 한 놈 남았네 예원이가 또 다 쓸었네 이러면 얘 100% 안오거든요 전진형 한 번 갑시다 어차피 이거 예원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쟤 피가 얼마 없을거야 피가 얼마 안남았을거야 아하아아abil 좋아 좋아 쟤는 뭐라는 거야 아 누워주시고요 아 누워주시고요 시체가 맞았네 오케이 오케이 플래시뱅 애들 아직 많이 남았어 애들 아직 많이 남았어 나대지마 애들 아직 많이 남았어 오케이 총알이 4발밖에 없네 아니야 총알이 무제한이네 무제한으로